이것은 3주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3주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한번 보고 가시죠.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바이어가 내라 로 바뀝니다. 투자자분, 바이어분, 내 집 처음으로 판매하신 분들 판매하시는데 커미션이 너무 부담돼서 못 팔거나 구매 못 하시던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KRE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의 에리카입니다. 날씨가 한참 굉장히 추웠어요. 오늘은 또 눈이 부시게 따뜻한 날이네요. 지금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님이 한국에 매달 가고 계세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만나 뵙고 또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해진 면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많은 성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미리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방문한 이 집은요. 아주사, LA에서는 조금 더 동쪽에 있고요. 이 아주사는요.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살기에도 조용하고 참 좋은 동네예요. 레지던셜 에리아예요. 이 집은 지금 현재 마무리가 이미 되었고요. 제가 조금 차차 보여드리면서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집은요. 길 이름이 좀 생소해요. Paint or Wood 라는 길 이름에 있는데요.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구매 가격이 425,000 이고요. 타운홈처럼 옆집들이 이렇게 다 같은 모형으로 지어져 있는 집이고요. 단지 안에 있어요. 여기 집에 정말 포인트는 한 달도 안 돼서 공사가 끝났고 공사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52,000.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합니다. 오늘 얘기할게요. 이게 한번에 접착했는지? 첫 번째는 잘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사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달도 할 수 있습니다. 570,000. 425,000원에서부터, 이후에 425,000원으로부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날 제 suite 문제를 재밌는? 잘angel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주기도 해야 하고 자국이 HOA. HOA가 변화가 가능할까요? 오늘 전화시켜 드릴게요. 내일 데모가 시작될 거예요. 다른 유닛을 확인하셨나요? 저희 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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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셨나요? 들어가서 왼쪽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가 이제 Living Area에요. 벽난로도 그대로 놔둔 상태이고 지금 65만 8천에서 66만 8천까지 지금 오퍼가 들어온 상태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올려보려고 아직까지는 네고 단계에 있습니다. Dining Area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널찍한 페리오가 있고 바깥쪽으로 문을 열면 더 넓은 열드가 또 있는데 저거는 이제 공용 열드고요. 테이블 놓고 아웃사이드 페리오 표뉴처로 놓으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너무 좋겠죠? I don't want to open up walls too much I don't want to open up walls too much I don't want to open up walls too much So this is what I'm doing 이렇게 해서 위층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2층은 칼팻으로 마무리를 해줘서 뭐 사람들이 걸어다녀도 그래도 노이즈가 없게 아웃사이드 페리오 And then we're going to put new carpet up here white carpet new walls new ceilings He's going to put one light in the middle of every room Okay So we're going to have the light No light fan? We can do fan but I'm going to have a new AC system Why fan? Just in case if someone wants to just turn on the fan instead of AC Okay We'll make that switch for wani The wani switch Wani switch New windows That's about it Keep the closet Everything's gonna stay Uh-huh 큰 창이 있는 방 하나 이런 유리 클로셋 도워로 해가지고 방이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주었어요 이 짜투리 공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도 역시나 같은 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방을 잘 살려주었고요 클로셋도 유리문으로 해주었습니다 We keep the top, right? No No I'm redoing it with a vinyl back and a vinyl and a vinyl You know what I mean? The prefab The prefab 두 방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간단하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지만 또 센스 있게 마련된 common bathroom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스터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레벨을 줌으로써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침대를 놓는다고 하면 이쪽에는 또 작은 커피 테이블이나 놓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벽난로를 마스터에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잘 쓰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음으로써 되게 아담하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방이 되겠죠 마스터 배쥬맵 마스터 백룸도 간단하게 하지만 있을 것 다에는 짜임 있는 화장실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타운홈들은 커뮤니티에 HOA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깥에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 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장점인 것 같아요 타운홈들은 그래서 여기는 지금 3업 아주사에 저희가 또 타운홈 저희가 한 달 만에 공사 끝내서 이미 리스팅을 해서 또 오퍼까지 받은 집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purchase price가 42만 5천 공사비는 5만 2천 한 달 만에 공사를 끝냈고요 현재 지금 리스팅은 65만 8천에서 66만 8천으로 돼 있지만 어퍼가 이미 2개 이상 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에스콜에 들어가서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메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